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핀란드의 국민음악가 시벨리우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는 1865년 핀란드의 헤멘리나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당시에는 핀란드가 러시아 신민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군인간이었고 시벨리우스가 태어난지 3살때 장티푸스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핀란드식 이름은 얀 시벨리우스로 해야 하나 친척중에 같은 이름이 있어서 프랑스식 장 시벨리우스로 부르게 됩니다. 시벨리우스의 삼촌은 음악에 조회가 많았고 어린 시절부터 삼촌이 시벨리우스에게 음악적 조언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10살에 삼촌이 바이올린을 선물해 주었다 합니다. 7살때 피아노를 배우고 시작했고 9살때 바이올린을 배우고 시작했고 15살에는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학창시절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1885년 알렉산더 대학 현재 헬싱키 대학 버퍼가에 입학하게 됩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법대를 중퇴하고 핀란드 음악원에 입학하여 바이올린과 작곡을 공부합니다. 학창시절 맨델스톤의 바이올린 독주를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적성이 아니다 하여 그 이후 작곡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888년 음악원 학창시절 아이노란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훗날 1892년 아이노와 결혼하게 됩니다. 1889년 음악원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낯선 환경과 스승의 성향에 적응하지 못하여 베를린을 떠나서 빈으로 가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빈에 있는 동안 그가 존경하는 요하네스 브람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1892년 핀란드 고국으로 돌아와 헬싱키 음악원의 교수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교수로 제듯이 많은 음악을 작곡하게 되는데 꿀레르보 교황곡, 교황시 엔사가 갈레리아 모음곡을 발표하고 1899년에는 핀란디아를 발표하게 됩니다. 핀란디아가 큰 성공을 거두어 핀란드 국민 작곡가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자 교수직에서 물러나고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교황곡 1번, 2번을 작곡하여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갑작스럽게 귀병을 앓게 되는데 귀병이 4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1904년에는 헬싱키 교회에 야르벤파로 이사를 했고 저택의 이름을 아내 아이노의 이름을 타서 아이놀라라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핀란드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교황곡 3번, 4번을 작곡하고 영국, 미국 등으로 연주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1915년 그의 50세 생일을 맞아 핀란드 전국에서 축하를 받았고 연금도 많이 증액이 됩니다. 교황곡 5번이 완성이 되어 50세 축하공연의 초연이 됩니다.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 핀란드가 독립하게 되었고 1923년에는 교황곡 6번, 7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특히 교황곡 7번은 기존의 교황곡 형식을 탈피하여 시벨리우스만의 형식의 걸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1925년 60세를 기념하여 연금이 다시 증액이 되고 훈장도 받고 전세계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65세의 마지막 교황시 타피올라를 작곡하고 그 이후에는 작곡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작곡활동을 그만둔 데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그런 여유로운 생활은 오히려 작곡활동에 많은 방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시벨리우스는 영웅으로 대협받는 곳에 몹시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대접은 오히려 작곡활동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생전에 많은 교황곡, 교황시, 바이올린 협주곡 등 많은 작품을 작곡하였고 1957년 92세에 운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핀란디아의 국민 음악과 시벨리우스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시벨리우스 핀란디아를 넣을테니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